그럼 우리 곧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교회에 못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이 좀 몇 분 되시네요. 우리 김하자 집사님도 감기, 기침으로 지금 조금 고생하시는 것 같고요. 그래서 못 나오셨고 그 다음에 정지태 집사님도 기침을 하세요. 그래서 집에서 그냥 쉬시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쉬시고 그 다음에 우리 나아식당원인, 나아식당원인은 우리 오늘 교회와 같이 행사에 대한 교회가 못하게 되신다는 그 분들을 이제 정지하신다고 올라가셨어요. 그래서 저희가 함께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같이 하시는 못하지 않게 분들이 우리 교회가 소원하는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인상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너무 지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좀 이렇게 자리가 빈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실 때마다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이 안에는 뭐예요? 하나님의 영이 꽉 차 계시거든요. 그래서 그거 함께 우리가 예배 본다고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소홍영 699장 만복근원 주 하나님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. 만복근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랑 모두 찬송 만만천사 음성도표 성부성자 성령 찬송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. 우리를 이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께 영광 경배 찬송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하오니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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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